안녕하세요. 반경치킵입니다. 웰컴 저축은행이죠. 페이북에서 정기적금 가입하면 1만 5천원 페이북 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출금 가능해서 현금이고요. 가입하면서 웰컴 저축은행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5천원을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총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고요. 참고로 웰컴 저축은행은 3천 8킬로짜리 파킹 통장에 있는데 이 상품이죠.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 넣기가 조금 불안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축은행에 5천만원 통장을 여러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자 포함해서 5천 안되게 넣어놓고 있고요. 사실상. 이 상품이 파킹 통장인데 3천 8%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받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설명은 이전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페이북 어플이 있어야 되고요. 페이북 어플을 설치를 하면 하단에 더보기 메뉴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고요. 나오는 메뉴 중에 페이북 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내리다 보면 페이북 머니가 나오는데 거기를 누르고 나오는 메뉴에서 머니 더보기 메뉴를 더모으기 메뉴를 누르고요. 웰맹 저축은행 5.5% 적금 이 메뉴를 타고 들어가면 되고요. 웰맹 저축은행 5.5% 적금 이 메뉴를 타고 들어가면 되고요. 추가로 5천원 더 받는 거는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 적금 가입하면서 추천링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 전화 동의 필수고요. 하면은 5천원이 들어오고요. 총 그러면은 페이북 머니가 1만 5천원 추천링 코드를 적어서 5천원 더해서 총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참고로 3.88% 파킹 통장 내 받는 방법은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책이 있는 거고 뭐 통장 입금할 때 급여라고 적어서 타인에서 타행에서부터 들어오면 되고요. 당월 이 예금을 이용해서 CMS 자동납부 실적 한 건 이상 연결하면 0.5% 추가가 되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 이용 동의 마케팅 동의를 해야지 0.5% 총 그래서 3.8%고요. 5천만원까지 3.8%를 해주는 거니까 그 금액 맞춰서 이자 포함해서 그 정도 대상 되게 넣어놓고 쓰면 되겠죠. 페이북 어플 링크 및 추천 코드, 웰컴 저측은 추천 코드는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쓰면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